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 시흥시 월골동에 왔습니다. 항상 차림에서 맛있는 음식 찍었어요. 바로 불솥 비빔밥이에요. 불솥 비빔밥. 와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빌려보겠습니다. 고추장도 좀 넣어야 되겠죠? 고추장 좀 넣고. 비벼 볼게요. 반찬이 맛있게 나는데요? 정성들인 반찬에 맛있는 미역국. 배고파요. 배고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. 오늘은 시흥 월골동에 왔어요. 배고파서 맛있게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배고플 때 기다렸다 먹으면 정말 정신없이 다 먹잖아요. 오늘은 현상 차림에 와서 돌솥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. 생선구이 전문인데요. 그동안 생선구이를 좀 먹었더니 오늘은 돌솥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. 다 맛있게 빌었으니 한 수저 푹 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역시 돌솥 비빔밥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. 돌솥이니까요. 제가 돌솥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.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요. 이렇게 드세요. 그럼 風